안녕하세요. 땅딱이 다리티비 방사동 고달입니다. 봉전 바다, 꼬리 바다를 잠깐 폈는데요. 날씨가 뿜뿜됩니다. 눈이 오늘 중국 지방에 제법 내린다고 하는데 빨리 갇히고 눈길이 심하기 전에 조기 퇴근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면서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별 내용이 없어서 영상을 만들지 않을까 하다가 눈이 온다기에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. 눈 오는 날 작업을 하면 더 멋지죠? 눈이 하얗게 오는 날에 흙을 가지고 만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밖구석에서 눈을 보는 것보다 더 멋진 날인 것 같습니다. 봄을 느끼고 하면서 눈으로 봄을 느끼고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흠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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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ED 흠 히 그냥 서비스를 해주니까 말만 잘하면 꼭 잡니다 먹기 위해 바닷가 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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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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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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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